구독! 제가 케이크를 좀 좋아해요. 좀 단 거, 적당히 단 것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많이 생각 없는 편인데 우리 집 오셨을 때 케이크를 조각 케이크 여러 개를 사 오신 거야. 그거 먹고 와 이거 대박이라면서 나 엄청 피곤하고 졸린데 케이크는 먹고 잤어요. 케이크는 먹고 잤어.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양아지는 없지. 누가 쓰냐. 내 팬 중에 개램푸드를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? 최강! 최강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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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? 이것도? 지조나지? 최강하지? 이거까지 크게 외치면 만원. 미카없 헉 지촌 세침하기 흐린 부위 문이 올듯하더니 눈이 나니 오고 업하다가 만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. 아하 시리구 새끼. 세침하기 흐린 흐린 부위 문이 올듯하더니 미칩니까. 미칩니까. 덤벙덤벙덤벙 덤벙덤벙덤벙 아아 들었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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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도대체 안아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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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됐어 칭찬하면서 딜러음이 얄미워 죽겠는데 아프다 하니 도네로 비비기도 미안하네 오케 저는 저는 괜찮아 저 밖에 있는 입새가 떨어진다면 나도 나도 그때 저 마지막 입새가 떨어진다면 흥 조금 다정한 볼? 조금 다정한데? 조금 다정하게? 들어와줄래? 조금 다정하게? 조금 다정하게? 들어와줄래? 조금 다정하게? 다정함의 차이라고? 다정함의 차이라고? 좀 더 당해 다정해져서 돌아와라 좀 더 다정해져서 돌아와라 아저씨 아저씨 저 저 물 사러 왔어요 아저씨 양다정이 누구주 이젠 양살기입니다 아저씨 세상에 참 무섭네요 저 물 사러 왔어요 양다정이 아니라 양박정인줄 알았는데 양다정이었네 크크루크크크 다 박스윙이네 좋아 아 됐다 됐다 이정도는 됐어 왜 안 맞기는지 이해가 안가 왜 제발 좀 잡혀달라니까 잡혀주질 않는거야 왜 안 잡혀주는거야 그 나쁜 자식 그 못된 자식 그 못된 자식 쓰레기 자식 아니 나 저거 뒤에 왜 저런지 설명할 수 있어 아니 짜있네 아까 전에 담블러님이랑 통신하다가 막 뒤졌는데 막 뒤졌는데 아직 안 치운 크크크크크 까르네 headed 일찍 앙 더 큰 인천 셜머스 파트의 여마서는 안 나와요. 또 하나 사야될 듯 왜 사요? 얘가 코레트인가? 얘가 코레트인가? 싫어 싫어 마음에 드는 애들이 없는데 다 잡는 게 좋아요? 다 잡아야겠다 근데 나 포켓볼이 없잖아 아 코레트는 스티로 아 죄송해요 아니 진짜 몰락하잖아 아 진짜 몰랐어 아니 진짜 몰랐어 아니 진짜 몰랐어 아니 그 코레트인지 코레트인지 몰라가지고 진짜로 아니 뭔가 닮았잖아 뭔가 닮았잖아요 리얼로 코레트 색도 똑같아 아니 잘생겼다 잘생겼다 번호 좀 번호 좀 아 맛있다 아 이렇게 맛있지? 아 과자 이렇게 맛있지? 아 과자 이렇게 맛있지? 아 고러 아 고러 저 소드 해요 오늘 보여달라고? 아 이거 보여줘만 안다는데 그거 닮았느냐도 보여줘야 되나? 아 장난 아유 이거 닮았느냐도 보여줘야지 아니 제가 자랑하려는 건 아닌데 아니 보여달라고 하면은 내가 왠지 아지? 내가 보여달라고 보여줘야지 어쩔 수 없지 보여달라고 하면은 병원 갔다와서 가는 김에 들려가지고 땅 산걸랑 얼마 하는 건 아닌데 한 4-5천원 하나? 1호 9님 구독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줄이랑 이거 있는 건데 이거 딱 샀거든요 제가 자랑하려는 건 아닌데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랑하려는 건 아닌데요 어떠신가? 죽어 제발 죽어 술 마시기 싫어 하하 병당은 죽어 아아 안앞하려 치킨은 죽여줘 꼬기 잠깐 이런 것도 봐주라 아아 그 후 지금 새 가주가 끝이 아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